1863년 11월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 봉원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로 2분간의 짧은 연설을 하죠 겨우 266개의 단어로 민주정치의 이상을 표현한 이 연설문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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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엄숙한 의식을 통해 신성한 용도에 바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16세기 초 책이나 음악 등의 예술작품에 친구나 후원자에게 바치는 말을 덧붙여 소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헌정이죠. 그의 지혜가가 죽는 뼈의 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 지혜가가 죽는 뼈의 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그의 지혜가 죽는 뼈의 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